야, 잠든 선수 잘 잡고 항상 이대우를 긴장시키는 선배죠. 보통 저렇게 송구 잘 조금 어렵게 오면 던진 야수 쳐다보는데 이대우 선수 지금 정성훈 선수. 정성훈 선수.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느낌을 쉽게 못 쳐요.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가져주면 돼. 이제 7번 타자 선지승 선수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승아, 세게 치면 안 돼. 보고 쳐도 돼, 보고 쳐도. 끊어차야 돼. 좀 끊어치는 느낌으로 쳐야 돼. 너무 급하게 치지 마라.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상롱적입니다. 정성훈이. 어, 송구. 어, 이거, 이거. 어, 어. 어, 송구. 힐러에서 팩이 아웃됩니다. 투어. 네. 네, 나이스. 야, 정성훈 선수 잘 잡고 항상 이대우를 긴장시키는 선배죠. 보통 저렇게 송구 잘, 조금 어렵게 오면 던진 야수 쳐다보는데 이대우 선수 지금 정성훈 선수로. 정성훈 선수. 아, 예,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느낌을 쉽게 못 쳐요.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던져주면 돼. 나이스. 와, 너무, 너무 싶다. 그 스크러스.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좀 더 잡아야겠다. 내가 던진 야수. 난 개장살나겠다. 딱 134kg 이렇게 쩍쩍 던져주니까. 예. 맨날에 세게 던진 느낌을 하고 있었잖아. 아, 지금은. 아니, 이렇게 하나. 아니, 한 번 더 자졌던데. 근데 먹히잖아. 부럽다. 먹히니까 이걸로 가는데. 아무리 심지어 던져서. 타사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안 나간다, 미륨공이라. 이 선다, 너무 세게 쳤습니다. 자, 이제 8번 타자 차오찬 선수입니다. 연습 경기 때 또 이대현 선수를 상대로는 차오찬도 안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 연습 경기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쳐, 얘도. 빠르고. 빠르고 잘 쳐네요. 정답, 출루호찬. 할 수 있어, 차오찬. 호찬아, 세게 치면 안 돼. 호찬이 잘하는 거 해봐. 높게 떴습니다. 위치 뒤로. 뒤에, 뒤에. 뒤에. 워닝트랙 앞쪽에서 낙구진전 포인트가 처리해냅니다. 오케이. 아, 편하다, 편하다. 너무 세게 쳐. 세게 치면 안 돼. 안 나가, 안 나가. 아니, 왜 말을 해주면 안 됐냐? 느리고, 느리고, 느린 공의 유행이군. 그러나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자, 그럼 월달과 던지다. 자, 이제 1번 타자 이찬선수 회승국입니다. 1번, 1번. 장성아, 장성아. 또 내려온다, 또 내려온다. 성운아, 한 번 더 준비해야 돼. 집중, 집중, 집중. 또 준비, 또 준비. 그만, 유희왕. 자, 들어가자.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3루쪽. 3루쪽. 잡았어요, 정성아. 잡았어요, 정성아. 잡았어요, 정성아. 잡았어요, 정성아. 1루에 사온답니다. 반영수구도 봤어요? 타격. 블랙홀이다, 블루브. 쏙쏙 빨리들어. 나이가 거꾸로 가나요? 저 빠른 타구를 낚아쳤어요. 넘어지는데 공 잡히고. 벗어내리고. 좀 지쳤다. 지친 것 같아. 야, 저걸 잡아, 저 나이에. 말 안 된다, 말 안 돼. 너무 잘한다. 전 이거 장타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앞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자꾸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정성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게요. 자, 이제 경기는 3회 초가 됐습니다. 공격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대현 선수가 완벽한 투구로 그 흐름을 좀 끌어내면서 다시 또 팽팽한 균형을 만들 필요가 좀 있겠어요. 그래야 돼요. 아직 2회에 2점이라. 3회죠? 살만하다. 계속 막으면. 선두 타자, 푸원 타자. 최정탁 선수입니다. 아, 오늘 또 강릉영동대학교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작년에 진짜 이렇게 화남빛소를 보이면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저는 학교에 투아리빙하는 애들이야? 따로 잡을게요. 따로 잡을게요. 아, 타이밍을 완벽히 뺐어요. 오케이! 어... 강국이 멈춘 것 같지 않아요? 오골찬아! 스윙이 큰 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종교함을 하지 못하면 이 선수의 공을 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냥 풀 스윙이죠. 그때는 막 커버가 밀려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합박 떨어져. 그러니까 초구에 살짝 그걸 좀 잡고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빼끝에 걸리네요. 완전 떨궈야 돼, 바닥으로. 여기서 낙개 하나 딱 들어가면 터스팅이 돼. 그거는 벨트하고 공이 한 이만큼 차요. 한번 볼게요. 과연 그 떨어지는... 잠깐만. 로망, 로망. 로망, 로망. 로망, 로망.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그래도 여전히 이대훈 선수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자신 있게 붙어주되 날카롭고 낮게 던져야 됩니다, 지금은. 아... 잡아당겼어요, 3년 쪽! 오케이. 잡아당겼어요, 3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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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믿겨주십니까? 하실 때 중반에도 이런 수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다운 맞지? 다운 맞아? 다운 맞아? 정성호 선수가! 지금 화동 안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진짜 믿겨지지 않는 수비가 나왔어요. 와... 뱅뱅 이상의 타이밍. 뱅뱅 타이밍 정도 되겠네요. 이러니까 몬스터도 3룸 백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믿을 수 없는 수비였어요. 근데 표정 보세요. 내가 뭐 했나, 아웃 하나 됐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정성호는 제가 말을 붙여도 접혀줍니다. 할아버지 왜 저래, 할아버지! 아, 미쳤어, 미쳤어! 수수가 좋아져서 선발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너는 아니라고 괜찮아. 너는 아니야. 그냥 3명에서 2경기 끝날 수도 있어. 나 오늘 나갈 것 같은데, 왠지? 형이야? 그래, 그래, 형. 여기 나 찍었는데, 나. 아이쿠아! 성훈이 형 간기 몸살이래요. 또 오자마자. 2주 반에 다시 또 오자, 간기 몸살이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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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9 좀 불러주세요. 방송 좀 합시다, 형님. 바로 오기만 하시죠. 아, 진짜 멈추러 가는 거야, 이게? 마스크 하나 줘, 마스크. 야구팀 같다, 형. 그치? 스스로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못 갚어요. 죄송합니다, 못 갚어요. 죄송합니다, 못 갚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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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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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리포트 형.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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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상우 가자, 상우. 지여자. 어? 뭐? 지여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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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국대학교 판소리 할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강국대학교 송가인. 야 단대! 신재현 뭐하는데 지금? 화이팅! 가자! 드라마 좀 낫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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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야 무리하지 마라 또 안 들고 또 아 저는 기침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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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지금 좋다 얘는 몸 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 거다 가볍게 나오네 몸이 지금 훌련렁 다 풀렸어 맞아 맞아 아이고 죽겄네 원래 아플 때 잘해 아플 때 아 이게 오늘 잘할 거 같아 아플 때 잘해 원래 몸에 힘 빠져가지고 하얏! 한 명이 망했다 카메라 카메라 하지마 아이고 근데 왜 죽겠지 됐습니다 네 그곳에 아무래도 왜 저쪽을 저기 저기 저리 가라고 네? 저리 가 저리 가 예 지켜보는 건 이대은만 7회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대은의 리프팅이 잠깐 밀든 흔들리면 우리가 막 불안해져요. 선수 타자, 4번 타자 강민재 선수. 자, 대타마 선수.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가자. 자, 가자. 타격을 했습니다. 타격을 했습니다. 땅골 타고 백핸드 캐치 이후에 역시 정성훈의 안정적인 수비였습니다. 원영. 천재모드로 간다, 천재모드로. 좋아, 좋아. 다 끌어올린다. 좋아, 제덕스. 좋아. 이제 타석에 박성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3, 3, 3. 2번째. 박성빈 선수, 총을 타격했고요. 이번에는. 총을 타격했고요. 이번에는 잡고입니다. 동시의 태극까지. 1, 2, 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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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비여자, 수비여자. 형, 장난치지 마. 선배라서 몰아보는 것 같아요. 선배라서. 귀엽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 이제 6번 타자 최시원 선수와의 친구들이야. 돌리려고 하면 안 돼,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아, 진짜. 초구 타격. 초구 타격. 이번에는 유격수 정류.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대현 선수가 네이아스도르과 합작해서 이번 이닝을 세타자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시원 선수가 직선타로 물러나면서 세타자만으로 정리하는 이번 4회 투어였습니다. 정말 아까운 투수 이대현. 오라고 여기서 잘 쓰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경기 5회가 됐습니다. 선수 타자 임주환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첫 타석 장타 기록했던 타자입니다. 우리가 큰 찬스를 잡고 나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대현 선수 또 긴장하면서 던져야 돼요. 네, 네. 끝에 걸렸어요. 아, 진짜. 끝에 걸렸어요. 이 빗맞은 타구도 안타가 되는 군산상일고등학교. 팀의 다섯 번째 안타. 그리고 선수 타자 출루입니다. 이 안타 뭐야. 유만중, 유만중. 안타, 안타. 다이스러워. 선수 타자 출루는요. 이대현 선수는 오늘 처음으로 허용합니다. 롤이 걸렸네. 롤이 걸렸네. 롤이 걸렸네. 롤이 걸렸네. 한순간에 빈틈만 나오면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몬스터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왜 너무 이 경기를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국 선수 어제 빠르게 교체가 됐었던 선수입니다. 던티자스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죠? 되죠? 두 개 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마스터 보고, 마스터. 내현은 전진 수비. 강봉 전환. 몸쪽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리기 시작하네, 짜리기. 좀 피하려고 가. 악망이 왼쪽 손을 저렇게 짧게 잡고 있다가 강봉 전환을 하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바스터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번트를 댔어요,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번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여기 감독이 얼굴 한 번 봐봐. 군산 상대로 보면 이게 최초 이후에도 번트될 것 같아요. 그런 야구도 막. 투 스트라이크인데 번트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런 야구 한 가지. 완전 대죠. 아이고. 아이고, 뭐 하긴 결승전인데. 된다, 된다, 된다. 방망이 떤다, 방망이 떨어. 번트일지, 강봉일지. 어떤 작전일까요? 투 스트라이크에서 번트를 댔어요. 번트를 댔어요. 그리고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작전 실패. 군산 상열 고등학교. 이렇게 아웃판 타다를 본 터즈에게 헌납합니다.